너무 답답하게 움직여 자막을 맡기기 위해 자막을 보니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보니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왔다 답답해서 내가 왔다 아 왜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거래친이 생겼네요 아 왜 그러는 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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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악의 축이야. 악의 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트윈드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. GWT 윈드님. 어서오세요. 파라독스가 항상 뭘 건들면 안 돼요. 게임을 거지같이 만들어놨고. 잘 됐던 신동 캐리어도 움직임이 안 걸리게 해놨어. 아. 짜증나 좋겠네. 러시아 하나 펴고 있어야지. 수도 어디야. 머스크바야. 그냥 놔두고 전체 걸어놓고 놔둡시다.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우리 병력으로 그냥 하자.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. 저걸 믿을 수가 없네. 쟤들을. 반란을 하든 반란을 막으러 가든 어떻게 하든 그냥 놔두자. 깨달았어요. 지금 한 거 보니까. 같이 싸워지지도 않고. 내가 먹는 게 더 빨라. 내가 먹는 게 더 빨라. 보병전 드려? 시민들의 항의. 서치 돌릴게요. 44점. 요새가 다. 큰 거 같은데. 아니. 병력이. 393K가 있는데. 이거를 몸. 참. 희한해 하여튼. 이상해 뭔가. 70점. 여기서부터 따십시다. 우리가 지금 행정이 터질 것 같아 가지고. 비싼 땅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왕이. 하필. 너무 좋은 게 걸려 가지고. 99점. 한 70점이면 딱 됩니다. 100점. 그래. 이렇게 하는 게.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. 진짜. 어쩔 수 없다. 108.1. ampf. 5. 5. 저의. 5. 5. 5. 여깄습니다. 7. 5. 가춤탄다를. 5. 5. 5. 5. 5. 아잠 야 근데 이거 100%를 박았는데 200점 밖에 못 썼네 이게 너무한데 인력 보충속도랑 중상 인력이 지금 없으니까요 하사판자 뜯어놓읍시다 뜯어놓읍시다 의교를 하나 쓰자 아이디어를 응 관계 개선 관계 외교가 너무 많아서 음 굿발랑군 장교들의 탈영 과학장 뜯어놓읍시다 안 어 그래도 그래도 고백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뭘 뭘 뭘 뭘 뭘 해야 되지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돈도 너무 많고 너무 많다 포병이 6개가 필요하네 합쳐버리자 35개 4개 10개 10개 12개 10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계정도 너무 많아 땅이 맘룩이가 수도가 어디죠? 3점 밖에 안돼 얼마나 졌으면 다 먹었는데 또 찼어 또 찼어 이런거 스트레스받지 말아야 돼요 됐다 너무 잘나가도 스트레스야 이거 흠 음~~ 컴온 어? 싼데? 나중에 변신 하나도 짜 Trust 파통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산율 노리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렇게 먹을게요. 54%에다가 독립보장 깨고 동맹 깨고 오세요. 고춧가루 음음음 고춧가루 육군 병력 한계치 또 터진 아 아 아이씨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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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